오늘은 여러분께 점점 현실을 파악하는 인간들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혹시 결정사를 가보셨나요? 결정사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냉혹한 곳이고 그야말로 링위의 검투사가 되어서 자신을 뽐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현실을 깨달아버린 여성이 늘어나고 있죠. 35살 결정사 후기 남겨봐라는 글이 지금 여성시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결정사에 도함 600만원을 꼬라박은 여자이고 그녀는 꿀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꿀팁 중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 한다라는 놀라운 팩트라는 거죠. 존니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결혼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임신까지는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 결정사 만남하면서 이야기해본 한남들 100이면 100내 나이 보고 꺼려하더라. 심지어 5살 연상 40살 만났는데 나 너무 나이가 많다고 까였음. 진짜 여자 결정사는 돈 많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나이 어린 게 제일 가장 무조건 중요해. 열받고 짜증나도 이게 결혼 시장에서 나이 많은 여자가 받는 취급임. 이라는 식으로 완전 팩트 팁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몇 가지 쓸모없는 팁과 마지막 팁을 남기게 되는데 네 번째 팁으로 첫 만남을 레스토랑이 아니라 커피숍에서 하자는 한남은 걸러. 가성비 한남이고 여자에게 밥 한 끼 사기 싫은 그런 꽁치남은 만나지 마. 그런 한남은 120% 확률로 별로이고 약속 장소 고를 때 커피숍에서 보자 하면 무조건 간보러 온 한남이라 생각해. 라는 꿀팁을 남기는 우리 여성이 보이시나요? 결정사에 600박았으면 적어도 만남을 10번 이상 했을 건데 좋은 남자 못 만난 건 이유가 있어 보이죠? 남성 외모를 아스팔트에 떡볶이 흘리고 밟았다 말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자 했다고 가성비 한남이라 말하는 여자가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정사하는 여자들 중에도 여성시대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의외로 이 인간들 요즘 따라. 결혼 시장에서 나이 어린 게 깡패라는 말 진짜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팩트더라. 나도 결정사 해봤는데 나이가 참 많이 중요하더라 자존심 버리고 했었지만 30후반은 결정사 해봤자 남자들이 나이 보고 갱 가더라고. 그깟 나이가 뭐라고 현타운의 글 읽으니까 언니들이 어릴 때 결혼해야 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는데 약간 후회된다. 헐 나 늙으면 결정사 가려고 했는데 답이 없구나 가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 해. 나 결혼주의자인데 32살 나이 늦은 건가 싶어. 나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 파악이 보이시나요? 솔직히 결혼주의자면 나이 중요한 게 팩트임 확고한 비혼 아니라면 30초반까지 결정해야 해. 이쪽 업계에서 28이 마지노선이라 그랬어. 라는 식으로 점점 나이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한 우리 fm 여성들. 지금 여성시대에서는 33살의 여자들이 미친 듯 결혼하고 싶어서 결정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출근해서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고 결정사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하죠. 그녀들은 이제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실을 파악한 인간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죠. 결정사 안 가면 고독사할 것 같다는 이 여성. 알고 보면 썸 타고 있는 두 남자 사이를 저울질하며 바람피우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성시대에 3383일 방문했고 약 9년 정도를 매일 빠짐없이 방문한 겁니다. 저렇게 뼈속까지 fm인 여자도 남자를 저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라고 다를까요? 여성들이 점점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스탑널커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fm들은 비혼 비혼해를 하는 여자들이니까 결정사 같은 곳에는 절대 안 오겠지? 라는 귀여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fm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했을 뿐인 거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더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이들은 그냥 비혼 비혼해 운동 계속하세요.